와우 여기 이게 분식집이야 분식집 무슨 야 분식이 여기 있는지 몰랐네 돈까스 샌드위치가 맛있겠네 저 사실 여기 배달로만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야 이거 맛있겠다 어묵튀김 도산떡국이 여기가 유명해요 돈까스 샌드가 저도 네 아 여기저기 요 건물이 저기 이마룡 선배님 맞아요 우와 이마룡 선배님 거에요? 점점 게 있는데. 주의하시지. 오웅! 형도 요즘 거 없어. 너 이 게임이 코 참으라. 제가 열 번을 다 웃더라고. 하지만 재미가 많이 웃을 것 같아. 다 웃어. 아, 죽어 죽어. 이 김성장 님 잘 먹을 수 있으면 한 게 뭐가 있어. 육개장 라면, 그치. 라면 뭐. 라면 뭐. 우리 못 먹어? 우리 못 먹는 거야? 이거 맛있는 거. 이게 이걸 세울 수 있어? 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KCM 주석진이에요? 아니요, 지금 종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게 할 거 같아요. 다 할 수 있게. 다 열어주실까요?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아무나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우리끼리 먹죠 뭐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거 뭐. 이 있는 거 뭐 그냥 듣는 거지 뭐. 그래, 아까 배가 덜 찼어. 김국종한테 처벌에 맞았는데 깜짝 놀람 하나도 안 아픔. 아니, 음식이 안 나는데 이거. 오, 하루는 안 아파. 물 좀 먹어, 물 좀 먹어. 말투가 재석이네요. 김국종 축구 개모탐. 김종 국밥. 이게 있는데 강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석진 더러운 영감. 아, 웃겨. 미란아. 미란아. 나 세찬인데. 나. 너 좋아하냐? 너 좋아하냐?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좋아하냐? 아, 잠시만요. 음식 들어올게요. 아, 자, 먹자. 아, 고맙습니다. 아, 돈까스 샌드위치가 맛있겠네. 이게 원래 유명해. 돈까스 샌드위치가 되게 유명해요. 이거 끝났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왜, 왜. 미란이한테. 해줘요? 미란이. 해줘요? 미란이. 미란이. 나 세찬인데 010983. 이거 진짜 보너야. 진짜 보너야, 진짜. 이거 내 진짜 보너야, 하지. 미래 나 나 세찬인데. 미래 나 세찬인데. 미래 나 나 세찬인데. 나 åt domains 좀 하자. 우리 사귀자. 와, 사랑한다. 와, 사랑한다. •310984. 아, 네.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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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있다! 야! 방역 있어! 방역 있다! 아, 이거 소리가 더 웃기지? 아, 저 왜 이렇게 웃기죠? 다크톱 나왔고! 이쪽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겨! 우리 슈가 사랑한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독가스야? 빵이 독가스인데 진짜 맛있어! 어우, 야, 맛있어! 우와, 고기도 진짜 안맞게 있어! 야, 먹을 줄 알아, 찍어먹잖아! 찍어먹어, 찍어먹어! 으음! 아! 이건 뭐야, 무슨... 맛있어, 맛있어, 형! 육개김밥, 육개김밥! 김밥 뭐야? 우와! 육개야? 이거! 음! 으음! 음! 야, 육개김밥 맛있어, 육개김밥! 소민아! 그것도 맛있어! 진짜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육개김밥! 야, 분식치면 또 영양가도 있다, 이거는 딱! 고기가 두꺼운 거 봐라! 우와! 으아악! 우와! 음식 맛있으면 주인이 한번 아이콘짝 해야 하거든! 야, 어? 와! 너무 신선하다! 아, 진짜! 아! 아!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니, 그리고 약간 고기도 되게 부드럽게 잘 이렇게... 야, 분식의 육개는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넣다니깐요, 여기가? 그렇게... 와, 말이 괜히 밀하나, 이게? 아니, 장소가 자기네들기만 할 땐 거야, 있어! 아! 야, 쟤가 칭찬이야, 헉박이야, 쟤가!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디저트 먹으러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와! 와! 오, 샹델리에 봐봐! 아, 뭐가 좋아! 아, 뭐가 이렇게 좋아! 와! 와, 여기 근데 진짜 좋다! 범정, 형! 범정! 넌 내 자리야? 아! 해봐! 세찬이가 이 옆자리에 자꾸 앉아도 될까? 어! 왜? 세찬아! 내가 얘기했어! 네? 저 옆자리에 앉아도 된대! 아, 너무 좋아! 근데 형! 아니, 형! 근데 형 때문에 제일 못 잡고 있어! 가본 적이 없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봐봐, 얼른! 쟤를 못 쳐다보겠어! 나 이제! 쟤 못 봐! 나 이제! 오늘! 하하 형 때문에 미란이는 못 쳐다보겠어! 어색해졌어! 미란이도 그 이후로 좀 말이 많이 없어졌어! 하하 형 때문에 내가 무슨 고백한 사람이야! 아니, 지금 하하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저래, 저 아저씨! 아, 너 왜 저래, 진짜! 아, 저 표정 지금! 너무 좋아해! 아니, 쟤가 진짜 다 멈춰서! 다만 놔두면 될 거 같아! 다만 놔두면 되는 거를! 자, 여기는 마지막 식당! 알록달록한 색감을 가진 디저트와! 맛있겠다! 감성 한 스푼 더한 분위기로 MZ세대의 마음을 잡는 빙수 맛집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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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야! 빙수! 아, 빙수 좋아하네! 하하! 하하! 아, 빙수 먹어봐야지! 아, 하하! 하하! 이게 제일 먹고 싶다! 자, 이번 미션은! 각을 맞힐 대표 1인을 제외한 팀원 전원은! 저희가 제시하는 문장을 30초 동안 각자 그리면 됩니다! 문장? 네, 문장을! 각자 30초 그린 다음에 동시에 다 오픈해요! 그걸 보고 맞히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오케이! 자, 앉아주세요. 야, 이번엔 좀 이기자. 이겨야 돼. 빙수 한번 먹자.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가 또 요제의 인물이 많아서. 난 그림을 내가 버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빙지까지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직감적으로 딱 보고 딱딱딱 그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단속 좀 도와주세요. 단속해봐야 말을 들어 먹어야죠. 자, 첫 번째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편안하게. 여기 우리 저 그림 잘 그린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여기 너 Fund,tle서 É를 좀 마 셔주세요! 아, 그림 잘 그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와! 아, 쉽다! 잘 그렸어. 와! 야, 쉽다, 쉬워! 아, 쉬워. 아, 쉬워. 아이고야! 그냥 범인을 더는 안 되겠다? 야, 이게 되게. 오픈! 야, 이거 amp! sembra는데. 천астons deal. 아, 이거 Eso inspiring. 자, 오픈. 와... 어, 큰일이네. 와, 야이. 야야! 우와! 우와! 야! 너 나잖아, 일단 나잖아. 시야를 강조해서. 그런 거 힌트 안 돼요. 자,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야! 지금 타워로 있으시는 것 같은데. 양세찬이구나? 양세찬. 아이고. 자, 보자. 세찬이가. 자, 보자. 이거 5, 4, 3, 1도 안 해줘요. 아, 뭐 시간 맞을 때. 자, 이거 이제 말해주세요. 2, 1, 전답은? 산뽕울이 정상에서. 우와! 됐어요. 야, 그 압력은 안 써는데 왜 이게 형이에요? 저거 나잖아요. 야, 저게 솔직히 진격에 거의. 저게 양세찬이에요. 나잖아. 제가 맞을게요. 두 번째 문제. 네. 큐. 나를 믿어. 큐. 어차피 간단한 거니까. 이름 나오고. 아, 이거 쉽다. 진짜 쉽다. 너무 쉽다. 자, 10초. 이건 정답이다. 잘 그리네. 5, 4, 3, 2, 2, 1, 끝. 야, 봄이 잘 그리네. 야, 봄이 잘 그리네. 야, 봄이 잘 그리네. 야, 봄이 잘 그리네. 나잖아, 나잖아. 나잖아. 바지 머리에 쓰고. 바지 머리에 쓰고. 바지 머리에 쓰고. 킥보드 타는 유재석. 킥보드 타는 유재석. 가다. 야, 이건 좋았지? 좋았어. 야, 이건 진짜 너무 쉬웠잖아.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야, 근데 너희 나를 어떻게 그린 거야? 야, 근데 뭐 오줌마 왜 그냥 안 해요? 어? 오줌마 골트게 얘기? 야, 너네 둘 있잖아. 너네 좀 안 그려도 된다잉? 너네 둘은 그냥 여기 인물만 묘사해. 여기는 살아. 그걸 못 하는데. 자, 가, 가. 자, 문제. 포인트 잘 집어내. 난 포인트만 하지. 큐. 어? 어? 진짜? 어? 어? 진짜? 야, 이게 너무 쉬웠어. 쉬워, 쉬워. 쉬워, 완전 쉬워. 아, 어떡해. 아, 저거 어떻게. 어? 저거 진짜. 확실해야 해. 15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아, 너희들 왜 웃는 거야? 2, 1. 자, 오픈. 자, 오픈이야. 아, 이건 공룡이지. 아, 어렵다, 어렵다. 어, 저거 준비. 아니야. 자, 그럼 아니야, 이런 거 안 돼요. 아,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 쉽지 않았어. 야, 셀잖아. 쉽다, 이거. 태국이. 태국이. 야, 쉽지 않았어. 야, 세찬아. 태국이, 태국이. 이거 나잖아. 태국이지? 나 아니야? 머리가 없잖아. 태국이. 태국이. 자,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유재석 씨. 머리가 없잖아. 아, 이거 죄송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치. 이게 뭐예요? 아니, 안 봐도 아는데. 아, 오빠 치 못 입잖아, 이거. 그거. 그건 맞아. 야, 그건 의미가 못 입지.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형, 입 튀어나왔는데 안경 쓴 게 제 석경이 없으면 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 없는 거 없어. 이빨만 그리면. 이빨만 그리면. 이빨이 안 그려졌다 그러면 하하 형인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이해했지? 자, 문제 Q. 대머리는 나요? 어. 어. 아, 이거는. 야, 이건 너무. 자, 이런 거, 이런 거. 자, 글자가 이런 거 안 돼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누구를. 자, 글자 이런 거 하세요. 누구를. 자, 글자 이런 거 하세요. 글자 이런 거 하세요. 아니, 그 사람 그린 사람을 너무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좀. 야, 진짜. 조선 씨. 그림만 봐주면. 아니, 보고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한데 보고 그린 게, 보고 그린 게. 아니, 그렇게 쳐다보고? 미싸봐요. 자, 십초. 아니, 뭘 그려도 졸라면이에요. 아니. 3, 2, 1. 오픈. 아, 봅시다. 오, 야. 오, 잘 그렸어. 오, 야. 오, 잘 그렸어. 아, 야. 초록이가 그림이 늘었다, 이제. 어? 어, 이제 초록이 치자고. 자, 오케이. 자, 일단 사람은 두 명이네. 어? 몸으로 말해졌냐? 아, 이거 표정으로 말해요, 그래요? 어? 오케이. 아, 야. 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미라니한테 고백하는 세찬이. 뭐야? 상태를 얘기해야지, 상태를. 세찬한테 고백받고 화난 미라니. 야, 이 형, 내가 다 했잖아.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미라니가 열받은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미라니예요? 머리 옆에 붙은 거 미라니 아니야. 그냥 나뭇가지 아니에요? 야, 뭔 소리야, 이게. 자, 다음 주세요. 큐. 잠깐만. 아... 아... 아, 정답. 정답, 정답. 끝났어. 정답은? 어렵다, 어렵다. 뱀으로 하모니카를 부는 KCM. 자, 틀어주세요. 이게 사람 아니야? 이게 사람 아니야? 이게 사람 아니야? 오징어로 팩을 하는 소민 언니. 오케이! 자, 동점이라서 뭐 간단하게 그냥 팔씨름 같은 거. 오! 대표라. 천옥아, 또. 너 잘해, 보미야 잘해. 보미, 보미. 보미 잘해? 보미, 보미. 보미 잘해? 보미랑 미라니 어때요? 오케이, 보미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보미 대 미란. 보미 쎄 거 같은데? 보미 쎄, 보미 쎄. 보미 쎄지? 오케이. 야, 보미야, 안 보여줘. 안 먹어서 오케이, 보여줘, 안 봐. 오케이. 잘하는 중입니다. 자, 이 결과로 마지막 미션.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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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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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 우리가 공자, 우리가. 우리가 공자, 우리가. 렛츠고, 렛츠고. 자, 단팔입니다. 엘보를. 자, 가운데 준비하시고. 자, 준비. 네. 자, 준비. 시작. 우와. 탑롤이다, 탑롤. 우와. 그냥 탑롤이다, 탑롤. 그냥 탑롤이다. 야, 탑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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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야, 보미야. 야, 보미야. 너 오늘 다 졌어. 진짜 다 졌어. 진짜 다 졌어. 울지 마. 울지 마. 진짜 졌어, 지금. 퀴즈를 잘하던지. 뭐 하려고 잘하는 거죠, 그냥. 유일하게 잘. 우리 다 졌어. 야, 잠깐만. 자, 이제 게임 완승해. 우와. 아, 이번에 질려고 그랬는데. 악플 무배하고 있었는데. 악플 질려고 그랬는데. 아, 또 먹어야 되네. 이야. 우와, 빙수다. 오, 망고 빙수. 이거 원래 이렇게 흐르는데. 네, 이거 저희가. 아주 맛있다. 이제는 얘기할 것도 없어. 이제는 진짜. 아, 우리가 너무 완승을 해가지고. 아, 우리 악플 쓸 준비돼 있었는데. 저 팀이. 다쳐라, 지석진. 하하하하. 이건 5만% 저기다. 재석이 형이다. 어우, 맛있다. 팀 잘못 뽑음. 하하하하하하. 야, 저기요. 자기들끼리 비스해서 웃기면 자기가 지금 들어드릴게요. 네. 우리 건 다 떨어진 것 같으니까. 서로 틀려주세요. 미란아, 나 세찬인데.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너는 내 것도 예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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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무 귀여워. 아, 미란이 공격이 왜 이렇게 웃기네. 아, 너무 귀여워. 미란아. 나 세찬인데. 하하하하. 나 진짜. 미치겠다, 너 때문에. 하하하하.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내가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싶은데. 하하하하. 리. 다시cía. akov자가 많이 누佐는 이 영상도 왔어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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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long.... 아. 하, 너무 귀여워. 그사람이 팬이에요. 미란아, 나 석진 오빠인데. 내가 너데려다 줄게. 하하하하. 미란아, 나 석진 오빠인데. 내가 너데려다 줄게.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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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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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라나 진짜 뮤직비디오 음